경남 통영시의 내리막길에서 15톤 화물차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은 차량에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던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굴곡진 경사로를 내려온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느라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화물차 한 대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보지만 정차하고 있는 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화물차는 뒤에서부터 차례로 들이받으며 앞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차까지 부딪힌 뒤 신호정지선을 지나 도로 옆 가드레일을 받고선 멈췄습니다. 출근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화물차와 직접 부딪힌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차 14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19명이 다쳤습니다. 15톤 화물차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화물차 뒤에 벽돌이 잔뜩 쌓여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회복하는 대로 무리하게 화물을 실어 사고가 난 건 아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